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12월 1일입니다. 그럼 12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총선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 4개월 안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걱정하는 사전투표에 있어서 더 이상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개혁을 윤정부가 제대로 여러분들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는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찍 예상했던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여준 예고편, 그것도 그야말로 대단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병호 tv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9분의 1은 부정선거 가운데서도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또 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조작, 이른바 조작값 방식이 이렇게 실행됐지만 선거 사기 세력들은 과감하게 그 방법을 그냥 포기하고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가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가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자만큼의 사전투표율 부풀율을 통행하시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일명 사전투표율 뻥튀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2024년 총선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완결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송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dv를 거쳐 가지고 메인 dv로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프로그램화되고 조작값이 설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아주 손쉽게 득표수가 조작됐는지를 시연도 하고 그리고 개통도도 다 여러분들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가장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선거를 수행하지 않는 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9분을 부정선거를 했는데 10번째 부정선거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믿으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막아야 될 지도청들은 바보 천치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부역자거나 협력자이거나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1400여 명이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삭발식을 여러분 거행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여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윤 대통령은 다 흘려보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를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고 작은 부정선거에 국힘당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나 당내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 모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이 문제를 덮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만 대한민국이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장악당한 상태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4개월 남은 겁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 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정거물을 축적하고 외치고 하지 않으면 그나마 이런 막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2023 총선을 향한 그런 시계라는 것은 그냥 흘러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행사를 주관한 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부분이 대중적인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은 정말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총칼을 든 여러분 6.25 전쟁의 필적만을 만한 사건이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그냥 고스란히 선거 부정 세력들에 그냥 넘기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울산 대학교에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총집 대성한 이 도덕놈드 시리즈가 지금 현재 선을 보인 지가 한 4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50분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